합격자 여러분 과거에는 경쟁자였지만 현재는 다 합격자십니다 서로 많이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서로 축하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박수술이 되게 작더라고요 경쟁자라서 그랬었나요? 지금은 경쟁관계 아니십니다 지금은 다 같이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 축하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회사가 항상 올 말에는 마감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쫓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시기란 내비문들이 많이 늦고 계세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A1 손해사장에서 박종홍 부사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지원팀의 이창수 부장님 와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문들이 많이 늦으신 관계로 일정이 살짝 꼬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A1에서 오신 우리 어떤 분이 해주실 건지 이창수 부장님 부장님의 취업 설명에 간단하게 듣고 다음 실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